네, 오늘은 뒤에 아버님이 두 분 와 계십니다.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메카니몰은 무대로 나와주세요.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충성, 저는 우루스입니다.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가 확실합니다. 충성, 멀리서 풍겨오는 독냄새가 나는 게 저희 아버지가 확실합니다. 왠지 저희 아버지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가난했어, 고 남들 다 하는 다시 몇 번 한 적이 없어, 고 네, 그러면 뒤에 계신 아버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아들은 다른 메카니몰들과는 다르게 더블 메카니몰이라 더 튼튼해요. 우리 아들은 더블 메카니몰이라 다른 메카니몰보다 더 강합니다. 네, 다른 메카니몰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더블 메카니몰이 아들이란 말씀이시죠?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무대 위로 올라온 4대의 메카니몰 중 1대의 배틀을 해서 이긴 2대의 메카니몰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최종 메카니몰로 뽑는 경기 자신이 더 강하고 튼튼한 더블 메카니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! 자, 그럼 시작합니다. 라운드 1 우르스 W와 옥타워 아버지 자, 덤벼라 아, 정... 정지가 안돼! 정지시킬 수가 없어! 안돼! 첫 번째 경기는 우르스 W의 승리! 라운드 2 자, 그럼 바로 두 번째 배틀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니, 저 자세는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싸움 잘하는 자세? 내 자세를 간파하다니! 제대로 상대해주마! 자세는 자세일 뿐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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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실력을 훔쳐넣지! 으, 명치! 역시 독고리 W 병장님 후우, 완전 배틀을 뒤집어 놓으셨다. 으으! 자, 이렇게 해서 최종 메카니멀로 뽑힌 우르스 W 독고리 W입니다. 이제 뒤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볼 시간입니다. 뒤에 계신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습니까? 네, 확실합니다. 그럼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합니다. 아버지!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.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paraglione 저의 그가 세 class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